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우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이제 성교육 공부할 때 이것을 어떻게 외웠느냐 하면 앞자를 따가지고 그냥 외웠습니다. 밑덕지, 절인격, 우사 다시 얘기해서 믿음, 덕, 지혜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 우예, 사랑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지만 하늘나라 가슴 우리가 영화된 몸을 가졌을 때 이미 사랑만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8가지 계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8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할래의 숫자입니다. 새 마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 그 놀라운 사건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죠. 결국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바로 경건을 훈련하는 체육관이다. 성화의 과정을 훈련하는 체육관이다. 체육관에 가면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PT. 아,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PT, 트레이너. 그분을 우리가 이제 복사 또 사육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력을 든든히 파는 것처럼 영적 체력을 교회 안에서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밑덕지, 전인교, 우사! 반드시 해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